예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비그단 비그따 또는 고 밑에 비그단 페르시아에서 파생된 것 이래가지고 정원사 이렇게 나옵니다 비그단 그 세르크세스 왕의 내시 빅단을 히브리말로 히브리 사전입니다 히브리말로 비그단 비그단이라고 합니다 비그탄 비그탄 페르시아의 정원사 그 세르크세스 왕의 내시 빅단 이게 참 중요한 정본데요 정원사라고 합니다 정원사 가드너 자 가드너인데요 자 가드너인데 이게 지금 자 여기 보면은 박이짜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원 그죠 박이짜 자 박이짜은 또 어디에 나란 말이냐 하면은 힌디어입니다 힌디어 인도 힌디 박이짜 자 그래서 이거 이 박이짜은 우리말의 지노코리안 한자말의 박전으로 되는데요 박이짜 박이짜 박전 이게 어디서 왔다 힌디 말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페르시아 그 세르크세스 에서 왔다 이 내시의 빅단에서 왔다는 거죠 빛이 빛이 486에서 465년 그 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1세 또는 2세인데 2세는 뭐 45일만에 죽어 버렸고 1세인 것 같습니다 1세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네팔 말입니까 네팔 글로벌 비즈 네팔 네팔이 자 네팔에 보면 또 여기 좀 있지 않습니까 버거이짜 그 힌디 말은 박이짜 네팔은 버거이짜 발음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제가 어떻게 힌디 이른말을 정확하게 하겠습니까 박이짜 버거이짜 우리말로 박쩜 0.7배속으로 발음을 하면은 버거이짜 이거를 1.5배속으로 빨리 발음하면은 우리 민족의 박쩜이 되는 겁니다 박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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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식으로 진행이 쭉 되고 그저 여러쪽 진행이 되는데 또 이제 이 말이 어디까지 퍼져 나가냐 하면은 정원 이래 가지고 이 몽골 말입니다 몽골 말 여기 보면은 바이 굴락 이 말이거든요 바이 굴락 뭐뭇을 손질하다 정원을 손질하다 할 때 이게 지금 정원이라는 뜻인데 그죠 여기 지금 정원 두가지 뜻이 있는데 빠르크 빠르크 하나 있고 빠르크는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빠르크고 이게 이거 체처 유 락 체처 체처 락 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이 두가지를 합쳐 가지고 정원을 손질하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손질하다 뜻인 것 같습니다 바이 굴락 바이 굴락 버거이자가 락 이 엘로 바뀐 것 같습니다 몽골 들어가면서 우리말에 밧전 되는데 얘들은 바이 굴락 바이 굴락 그리고 여기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몽골로도 들어갔다 이 말이 그죠 몽골입니다 몽골 솔롱고스 몽골 돌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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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제 코리아로 밧전이 가든 하면 밧전이 짓는 코리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이 어디로 또 들어가냐면은 자 이렇게 이제 가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여러가지 뜻입니다 오워쭈마까 오워쭈 여기 지금 보면은 그죠 여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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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다른데 이게 바스쿠에 자 이렇게 된 이게 나옵니다 이게 바스쿠에 자 바스쿠에 자 아닙니까 이거 버거이자 음 힌디말에 버거이자 바퀴자 바퀴자 우리말에 밧전 고리아의 밧전 이게 전 지구를 한바퀴 확 돈다 말입니다 이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의 정원사 박잔 이라는 이 사람의 이 말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그리고 우리 역사에 이 역사서에 돌골이란 말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돌골 돌골 이 돌골이란 말이 투르크라제노 투르크 투르크가 어디 사람들입니까 그 아랍 사람들 그 밑에 아닙니까 그 그 밑에 사람들 아닙니까 그 페르시아 쪽에 그러니까 아마 이 돌골 사람들과 우리 그 어떤 이를 버거이자 이런 정원 이런 말이 들어와 들어오지 않았나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우리 역사서에 참 돌골이 많이 나온다 말입니다 톨골 톨골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그 버거이자 정원 정원을 한다고 왕이나 임금을 임금을 위해서 정원을 가꾸는 이런 기술이 뛰어났다거나 어떤 그런 기술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단어가 자연스럽게 몽골로도 들어가고 우리 쪽으로도 들어오고 꼬리아 쪽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 단어가 나머지 부족들이 또 저 바다 건너서 아메리카로 가서 라코타가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와스 궤 자 오쯔는 마 조금 뒤로 하더라도